김재중은 최근 공개적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하며 그의 가족사에 대한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가 겪은 갈등의 중심에는 그의 생모가 있었다. 그의 생모는 그가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에게 엄청난 금액인 10억 원을 요구하며 친부의 정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김재중에게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김재중의 어린 시절 양부모와의 깊은 인연 김재중의 어린 시절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한 그는 양부모를 진정한 부모로 여기며 그들의 사랑을 믿고 자랐다. 양부모는 김재중에게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그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었다. 이 경험은 김재중에게 깊은 효심과 부모에 대한 존경을 심어주었으며 그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그가 어른이 되어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김재중은 그동안 양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의 팬들과 대중들도 이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김재중의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모의 갑작스러운 등장 하지만 김재중의 평화로운 삶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생모가 나타나면서 김재중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생모는 그와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지 않았다. 대신 생모는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며 친부의 정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요구는 김재중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를 다시 건드렸다. 생모는 그가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나타났고 그가 얻은 성공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기에 김재중은 매우 큰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생모의 금전적 요구는 그에게 도덕적인 배신으로 다가왔다. 10억 원 요구와 그 의미 생모가 제시한 10억 원은 단순한 금전적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김재중에게 이 요구는 그가 가진 성공을 빌미로 자신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기억을 뒤집으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생모가 요구한 금액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가치관과 신념을 뒤흔드는 일이었으며 이는 김재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김재중은 자신의 삶에 있어 양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모의 요구는 그가 평생 믿고 따랐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생모의 등장에 대한 김재중의 반응 김재중은 생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왜 지금에서야 생모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성공을 거둔 후 왜 금전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중은 생모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사랑보다는 단지 그의 성공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생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 특히 생모가 요구한 금액이 단순히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재중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생모의 금전적 요구. 가족의 의미와 도덕적 갈등. 생모가 김재중에게 요구한 10억 원은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김재중이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가치관을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김재중은 그동안 양부모에게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효를 다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생모의 금전적 요구는 그가 믿었던 모든 가치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생모는 그에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며 자신의 친부의 존재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는 김재중에게 단순히 금전적 압박을 넘어서 그가 키워준 부모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김재중은 생모의 요구가 단순히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가 믿었던 가족의 의미와 관계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으며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김재중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관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는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에게 생모가 제시한 금전적 대가는 그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김재중이 가졌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김재중의 결정과 그 의미 김재중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생모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그가 양부모와 함께 만들어온 삶의 방식과 철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김재중은 이 결정을 통해 생모의 금전적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가 그동안 가족에게 느꼈던 사랑과 존경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 결단은 김재중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는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의 가족이 되어준 양부모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결단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그동안 보여온 효심과 사랑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재중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도덕적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갈등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대중의 지지와 김재중의 이미지 변화 김재중이 내린 결단에 대해 대중은 강한 지지를 보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했다. 김재중이 양부모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본질과 도덕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들은 김재중의 결단을 보며 그가 단순히 유명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을 받았다. 김재중이 생모의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고 양부모에게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결단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와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응원했다. 김재중의 결단이 남긴 교훈 김재중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재중은 생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혈연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천했다.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이 그에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그가 양부모에게 보답하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사건은 또한 현대 사회에서 입양과 가족의 복잡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김재중은 자신을 통해 증명한 것이다. 그가 양부모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가 이해하는 가족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앞으로의 김재중, 새로운 삶을 향해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생모의 금전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양부모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결단은 김재중에게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자 그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가치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 그의 결단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응원하고 있다. 김재중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